오늘은 행사 당일입니다. 아침에 메이크업 받으러 갈려고요. 완전 쌩얼이에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어때? 안 보이는데? 엄청 높이나보다. 그냥 이렇게 쭉 가서 빠지면 돼? 케이커링을 이렇게 하면 사이드 쪽에 응대고 이쪽에. 이쪽에. 또 마음대로 준비aste. 한 번 더가면. churchением. 오, 반갑습니다. 저는.. 소득 예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좀 인사 좀 하세요. 두 달 동안 같이 활동을 하셔야 돼가지고 케이터링 드시면서 저희 이번에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방법, 그리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기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진들이 소개해드리는데요. 기본기 대표님이신데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김원용 팀장입니다. 저는 브이로그나 뭐 제품들이나 이런 거 아직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개별 인터뷰 할 수 있는 공간 자칭에 관련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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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행사 거의 다 마치고 크리에이터분들 각각 개별 인터뷰하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반도 카메라라는 곳인데 공간이 너무 예뻐요. 1인 미디어들한테는 진짜 제격인 곳이거든요. 최고입니다. 지금 하는 게 프로필처럼 하는 거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아. 모여서 다시 프로필을 할 수 있어요. 고도와라! 코리아 유튜브! 알셋티비! 삼시! 파이팅! 진짜 아깝나고 집에 들어왔어요. 스테이터리 한 거 남은 거 제가 다 갖고 왔어요. 아까워가지고. 많이 생각보다 안 됐더라고요. 이거 버리고 너무 아깝지 않아? 처리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이거 봐요.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닭강정. 닭강정이 제일 많이 나왔고 샌드위치. 바이 바이! 과일 성분이니까 비싸서 못 먹는 거 같아요. 사실 종류 10개를 다 제가 고르긴 했는데 이번에 맛있고 반응이 좋은 걸 또 다음 행사 때 넣어야 되니까 과일은 생각보다 인기가 많네요. 근데 없으면 아쉬워. 보기는 좋은데 먹기 번거로우면 이렇게 과일은 생각보다 인기가 많네요. 과일은 흰과기 그라우니에 보이세요? 이렇게 슬림리코이크. 보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잘 안 먹네요. 다음번에. 이게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고기류가 확실히 인기가 많은 거 같아요. 공원에 있는 공원에 있는 공원에 있는 공원에 있는 공원을 이렇게 다 분주가한 건데 그쵸? 1인당 몇만원 해가지고 20인 정도 정도 해가지고 나라가 있는 공원에 있는 공원에 있는 공원에 있는 공원에 있는 공원에 있는 공원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